그런 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그때 5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이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이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생각이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본 것을 그 아이들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귀가 드는 대로 그 아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을 그가 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청소년들이 하나님과의 강력한 대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에서 2장 말씀처럼 1절에서 11절 말씀 마지막에 청소년들이 하게 될 아주 위대한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 영광이 태초부터 아직까지 간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여시고 교회에 그분의 영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방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실 일들 가장 큰 교회가 작게 느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작은 교회에게도 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it is not the size of your church that matters 여러분들의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but it is cleansing of the temple 여러분들의 성전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put your house in order 여러분들의 집안을 정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분께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루 밤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토론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날을 정해야 됩니다 물론 100%는 다 동의하지는 않겠죠 심지어 필리핀에서도 모두 다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대다수가 동의하는 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 부텍 제리코 여리고를 취하라 그가 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죠 하나님께서 너무 크다 결국은 줄여서 300명만 남았습니다 300명의 순종하는 군사들 300명의 순종하는 군사들 하나님께 그 생명을 드리는 300명의 군사들 300명의 군사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300명의 군사들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는 300명의 군사들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만명하고 비교했을 때 그 300명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를 위해 모두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인도했느니라 나의 나팔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다 나의 종을 너에게 말하라고 보낸 것이다 나의 나팔을 불기 위해 보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신의 집안을 정렬하는 자는 자신의 발을 깨끗게 하는 자는 자신의 손을 정결하게 하는 자는 안약으로 자신의 눈을 기름을 바르는 자는 그는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동행할 것이다 이곳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들은 메시지와 유사한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감동을 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학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지금 이 교회 중앙에 금으로 된 줄자가 그려지는 것을 봅니다 이 금 줄자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바로 그 줄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으로 교회 리더들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기준의 의로 이 나라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Who is there among you?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Who will humble himself?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bang his knees, 무릎을 꿇고 and turn back to me with all his heart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으로 나에게 돌이킬자 If you are willing and obedient 여러분들이 기꺼이 순종하신다면 And you will honestly do as the word of the Lord commands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행하신다면 When you are in your prayer closet seeking the face of God in fasting and repentance 여러분들이 금식과 회개하며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실 동안 angels will be cause to fly to you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날아올 것입니다 bringing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and even to cleanse you like how Isaiah the prophet was cleansed by a seraphim 이사야 선지자가 스랍 천사로부터 정결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정결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Speak to them, Spirit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분들에게 말씀하소서 Speak to their spirits right now, Spirit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분들의 영에 말씀해 주십시오 Open the eyes of their understanding right now 지금 이 순간에 이해의 눈 명철의 눈들을 열어주십시오 Open the ears of their understanding right now 그들의 명철의 귀들을 지금 열어주십시오 Even to hear you speaking to them 지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Even to hear, see you speaking to them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Thank you wonderful God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My dear brother, Pastor Joseph Joy 구작용 목사님 I see the hand of the Lord upon you 주님의 손이 목사님 위에 임해 있는 것을 봅니다 Surely the Lord has chosen you and set you apart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셨습니다 Will you be willing as a messenger of God 하나님의 메센저로서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To carry this word and bring the others before the feet of the Lord 이 메세지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발 앞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But you may say in your heart 그런 데 속으로 말할 수 있어요 Who am I Lord but a small person 주님, 저같이 작은 작은 누구길래 David said like that 다윗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But he was used by God to bring down a Goliath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Goliath을 쓰러 드렸습니다 I see two saints of God standing beside you right now, Pastor Joseph 구 목사님, 지금 목사님 옆에 두 명의 성인들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These two saints sent by God to help you in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목사님을 돕기 위해 보낸 두 명의 성인입니다 Thank you wonderful God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Because you have set your heart to humble yourself to seek the ways of God 네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구했으므로 He has chosen you to do this great work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목사님을 택하셨습니다 And I also see a mighty angel appointed before your path 목사님의 길, 앞길에 강력한 천사가 또 파송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When you sent your heart to go to do this work 이 일들을 하기 위해 마음의 결정을 할 때 This angel with a drone sword 칼을 뽑아든 이 천사가 He looks very fiery 굉장히 불타는 것처럼 보여요 This angel seems really made of fire 이 천사는 정말 불로 된 천사 같습니다 He will go before you 그가 목사님 앞으로 갈 겁니다 And prepare the way for you 목사님을 위해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Couse away, cut down everything that stands in the way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So that a way will be made for you to go and meet before 목사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In the pursuit of doing this 이 일들을 추구함에 있어서 Your life may be threatened 목사님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You may be persecuted 목사님께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You may be insulted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But remember God spoke to you all these things today 오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전하셨습니다 And God has also sent His heavenly saints to help you in this work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명의 saints들을 보내셨습니다 And there are some precious pastors here in this house 또 이 전에 귀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God will connect them with you Like your own flesh brothers 하나님께서 마치 친형제 자맨처럼 목사님과 연결시켜 주실 겁니다 God will give them one heart and one mind to join hands to help you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한 심령, 한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Amen And the eyes of the Lord now also looks at many women here Amen 주님의 눈이 이제 여기 계신 많은 여인들을 보고 계십니다 You have the mantle of Deborah upon you Amen 여러분들은 드보라의 겉옷을 취하신 분들입니다 Amen And you will be called to stand like a warrior god around these pastors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들 주변을 마치 보호하는 자들로서 가드처럼 지켜설 자들로 부르도록 바랬습니다 Amen Thank you wonderful God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Glorious Jesus 영광스러운 예수님 Glorious Jesus 영광스러운 예수님 여러분들 손을 올리시고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성춘하십시오 You respond to God what you've just heard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The Holy Spirit has been moving your heart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You respond to God in a manner that you feel the stirring in your heart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동대로 성령님께 반응해 드리십시오 Thank you wonderful Lord Jesus 놀라우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I see now swords be given to some people 범들이 몇 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지금 봅니다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Golden swords being given to some people right now 지금 이 순간에 그 범들이 몇 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Some of you may feel it, some of you may not feel it 어떤 분들은 그것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안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Something very tightly comes and holding in your right hand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무엇인가가 꽉 봐서 줍니다 You feel like something solid in your hand now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뭔가 쥐어진 것을 느끼는 것 Thank you wonderful God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The sword of the Lord been given to you 주님의 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The sword of the Lord to which war 주님의 검이 전쟁을 위한 검 Oh you are feeling it in your hand 여러분들이 그것을 손에 느끼십니다 You are feeling it like holding something very real in your right hand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무엇인가 진 것을 느낍니다 Thank you wonderful God 오늘 나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It is happening here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It is happening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You really feel like holding a sword 진짜 범을 든 것처럼 느끼십니다 Even waving and moving it 고여서 심지어는 비둘 수도 있게 Thank you wonderful Lord Jesus 올라오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Lord I now pray 주님 이제 기도합니다 Give them the anointing they are asking you now 지금 구하는 그 기름 보험을 부어주십시오 Prepare my army 나의 군대를 준비하라 Prepare my army 나의 군대를 준비하라 Prepare my army 나의 군대를 준비하라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Come on don't stop worshiping God 주님을 경배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Don't just lift up your hands 손을 계속 주십시오 And dress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He is doing wonderful things in your midst right now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시오 He is doing wonderful things in your midst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시오 Oh thank you God Oh thank you God You just magnify the Lord God in your heart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을 높여주셨지요 Wonderful things are taking to us in our midst now 지금 우리가 오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시오 Lord Jesus Lord Jesus Lord Jesus Lord Jesus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My Savior God My Savior God To be My Savior God To be All great the Lord All great the Lord All great the Lord All great the Lord We bow our hearts and give thanks to you for speaking to us We bow our hearts and give thanks to you for speaking to us We also thank you for the tangible manifestation of your glory in our midst right now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영광스럽게 만질 수 있는 주님의 인재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stirring the hearts of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Thank you for stirring the hearts of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Thank you for putting your book inside them 저들 안에 하나님의 책들을 넣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writing your ways on the tablet of your hearts 저들의 심령 위에 주님의 길들을 알게 하시는 것을 새겨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Now I ask you Lord 주님 이제 구합니다 Stretch off your blessing hands upon each and every one of them 여기 계신 각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Lay your blessing hands upon them right now 지금 이 순간에 저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And whatever needs they may have in their lives 저들의 삶에 어떤 필요가 있든지 I now pray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Lord command it to be done 주님 이미 해결됐다 명하십시오 Grant their requests as Lord 저들의 요구들을 풀어주십시오 Deep inner longings in their hearts 저분들의 심령에 깊은 소원들 Deep inner lips in their hearts 저들의 내면 깊이 원하는 것들 I pray that you will grant them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Lord they have continued with you for three days 주님 주님과 함께 3일을 계속했습니다 In your gospel we read 주님의 복음에서 저희가 읽기를 When 5,000 families continue in your teaching for three days 5,000 명이 주님의 가르침을 3일 동안 지속했을 때 You did not send them empty 주님께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You fed everyone of them 주님께서 각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In the same manner I pray now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Because they have continued with you for three days 3일 동안을 주님과 함께 지냈으므로 You should not send them empty 주님께서 저들을 빈손으로 보내시면 안됩니다 Embrace them close to your muscles 주님의 가슴으로 가까이 안아주시고 And let them be sharp with your love 주님의 사랑으로 흠뻑적게 해주십시오 Let their tears be wiped away 저분들의 눈물들을 닦아주십시오 Let their broken hearts be healed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Let their lost anointing and gifts be restored 잊어버려진 기름고음과 은사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Right now I pray Lord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 Restore their gifts 은사들을 회복시키십시오 Restore their anointings 기름고음들을 회복시키십시오 Restore their passion 열정들을 회복시키십시오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Over 저들의 잔이 넘치지요 Over 저들의 잔이 넘치지요 Feel them Lord 주님 채워주세요 Feel them 저들을 채워주세요 Let your joy be full 그 기쁨들이 온전히 되게 해주십시오 Let their cup run over right now 지금 잔들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Right now Lord 지금 주님 Let them feel their cup running over 그 잔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Not tomorrow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구합니다 지금 명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I come on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Let your cup run over 전들이 넘친지요 Let their cup run over Let them feel the cup running As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Fumbling over 성령님의 끊어오름이 그 안에 들어서 엄청나게 해주십시오 Amen Let them feel the cup running Let them feel the cup running 끊어오름이 하시옵소 Let them flow down Let them flow down Let them flow down 내면에서부터 끌어놓은 천하에게 주십시오. Let every broken heart be healed. 모든 상한 심령들이 지유받을지어다. Let every broken heart be healed. 모든 심령들이 회복될지어다. Let every calling be restored. 모든 부르신들이 회복되어질지어다. Let every last gift be restored. 모든 잊어졌던 은사들이 회복될지어다. Let every last passion be restored. 잊어버렸던 열정들이 모두 회복될지어다. Right now. 지금. Right now. 지금. Let the spring of living waters flow all over them.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온 몸을 저거 올려주세요.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I thank you really blood in them. 그들 안에서 만질 수 있는 그런 두꺼운 인재로 역사하시옵소서. Oh come on people of God lift up your hands. And give glory to God. for the wonderful things He is doing in his return. Give glory to God for the wonderful things He is doing in your mission now. Now.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으로 lift up our hands and sing 자기가 손을 올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Lord and I leave my voice to worship my soul for my soul we rejoice we rejoice my m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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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가정마다 결핍이 없게 하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 각 분들에게 영적으로 그 교회들의 성장 있게 하소서 또 순적으로도 교회들이 성장하게 하소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교회가 확장되게 하십시오 그보다도 더 우선 기도합니다 주님의 제림을 위해 신부가 준비되듯 모든 교회들이 준비되게 하소서 주님 제가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들이 깨끗이 청소되고 정렬되어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에 준비되게 하소서 I pray all the children and the youths in their churches will have mighty encounters with God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를 하나님의 강력한 방문들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I pray all the women in their churches will receive the last days The borough, Miriam, and Anna on my team 여러분들의 교회 모든 여자분들이 Miriam과 튜버로와 Anna의 기름을 밝히게 하소서 I know you will do that, Lord 주님께서 그리 행하실 줄을 제가 압니다 You will do that because you are a good God 주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 하실 것입니다 One more time we lift up our hands to you 한 번 더 저희가 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And we bless your holy name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Because you are a good God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주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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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